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수원시 용통구 원천동 광교 중공 S클래스 아파트 35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52번입니다. 감정가는 16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17억 2,500만원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5평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1억 6,900만원이며 보증금은 1억 1,690만원에 입찰은 2021년 12월 2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원천동 광교 중공 S클래스 아파트 경매물건은 분당선 광교 중앙역 870m로 원천호수 인근의 위천아파트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수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시 용통구 원천동 광교 중공 S클래스 아파트 매물은 109동 17층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5평입니다. 감정가는 2021년 1월 기준 16억 7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1억 6,90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12월 2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1억 1,69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중공 S클래스 아파트 35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17억 2,500만원 하위 평균가는 16억 7,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17억 7,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5천만원에서부터 8억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연양을 살펴보면 중공이 시공하여 2019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0개동에 2,231가구가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물건은 최고층 49층 중 17층 3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9월 20일에 설정돼 농협은행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8억 4백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례액은 11억 3,79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특이상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광교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조중흥 S클래스 아파트 35평형 최근 거리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에 26층이 1850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광교중흥 S클래스 등 인근 단지의 매물 효과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광교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23%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11.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용통구 원천동 광조중흥 S클래스 아파트 3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